최근 세르기 코르슨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또 문제에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사참배하는 사진을 게재했다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문매를 맞았던 터였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특별한 조치 없이 놔두자 또 사고를 쳐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의 폴란드가 사이다 방송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르슨스키 주일 우크라 대사가 SNS 계정에 일본 방위성이 발행한 지도 한 장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석영덕 성신여대 교수는 누리꾼이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됐고 확인해본 결과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지도를 버젓이 올려놨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 교수는 즉각 대사관 측에 메일을 보내 이 지도는 일본만의 억지 주장일 뿐이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 빨리 삭제하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석 교수는 독도에 관한 영상을 첨부하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석 교수는 한나라의 외교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먼저 갖추고 동부가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라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코르슨스키 대사는 지난 2년 전 러시아는 한국과 같다는 혐한 글을 SNS 상에서 리트윗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코르슨스키 대사는 지난 2022년 4월에도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기정사실화된다.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적힌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해당 글은 한 트위터 계정이 코르슨스키 대사의 특정 게시물을 공유하며 의견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트윗 원문이 삭제돼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코르슨스키 대사가 공유한 트위터 계정에는 그간여만 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정에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짓말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정당화할 놈에게 의연하게 대응하는 일을 우경화라고 하지 않는다는 비판 글이 적혔습니다. 또 글과 함께 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아베 정부 시절 한일 관계가 더 나빠졌다. 일본의 우경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코르슨스키 대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트위터의 파시즘을 상징하는 인물로 히틀러 우솔린이 히로이투 일왕의 사진을 올리자 공개적으로 수정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는 일왕은 전쟁 발발과 파시스트와는 무관하다며 이는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폴란드의 국영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분할론에 대해 보도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송이 아닌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라 더 충격적인데요. 폴란드도 우리나라처럼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이지만 폴란드는 극우적인 부류들이 드문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폴란드인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점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거대의 러시아를 상대하느라 우크라이나와 손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폴란드에도 민족주의가 강하기에 여러 고토 중 우크라이나에 들이워진 지역을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이 늘 시선을 두는 곳입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의 대타로 싸워주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급변화는 국제정세에 따라 고토수복의 기회로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에는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일 뿐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헝가리, 루마니아에서도 고토수복의 기회로 여기고 그곳 정치인들 입에서 회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각에선 서부 우크라이나를 두고 나라를 쉽게 수복할 수 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게 우리 생각과 다른 측면이 있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동안 지역독립에 관해 그 주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으며 눌러놓았던 것 뿐입니다.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동부 칠러계 뿐만 아니라 서부와 서남부 지역의 주민과도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무능구폐, 극우적 정치행보, 지역차별과 탄압 등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이 지역가정을 수시로 가택점검, 연행도사를 해왔고 횟수도 자자 주민들의 민심위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존재했던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압수수색과 주민감찰과 탄압을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잘 써먹어왔던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도 익숙한 관찰물이었습니다. 위에 메신저 캡쳐본도 그지그짓했던 우크라이나를 떠난 한국교포가 남긴 메시지 중에 일부입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 역시 독립을 원하는 분위기가 강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부 우크라이나 칠러 지역처럼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의 기미가 보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철저하게 차단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안이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독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안은 러시아가 전선을 무너뜨리고 동부 우크라이나를 점령 후 KU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 정권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안은 우크라이나가 이웃 가입 후 진행되는 안입니다. 제1안의 세상이 오면 다민족으로 구성된 서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미련을 둘 이유가 더더욱 없어집니다. 결국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독립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경편없이 쪼그라지고 망가진 우크라이나에 잔전하느니 이웃 가입국으로 재편입되는 걸 주민들이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뿐이기입니다. 제1안도 분리독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웃 집행부는 우크라이나에 이웃 가입을 위해서 요구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민주적 지표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우먼 훗날에 이웃에 가입하면 여지껏 해왔던 주민독립 투표를 막지 못합니다. 한현지 교민은 많은 분들이 동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주민계 지역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도표를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영토에서 우크라이나인들 우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우크라이나인들이 주류인 동부와 남부 우크라이나가 칠러 지역이 되었을까?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정치적 운영 미숙 사회통합보다는 갈등을 양상하는 탄압정치 주민감시 압수 수색 지정을 오래 해왔고 국가의 무능과 부패 지역차별이 이런 민심 위반을 불러왔다고 현지 교민은 말합니다. 즉 이곳 우크라이나 주민들마저 등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문제만이 아닌 다민족이 어우러진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민심 위반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서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유가입은 청사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 위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계속 남으려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부패하고 지역차별적이고 억압적 정치를 하는 사고가 바뀌어야 이들을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나치온 대두를 러시아와의 문제를 떠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국 내에서의 나치즘은 우크라이나 정통성을 고집하는 자들이고 이민족은 차별대상이고 그런 특정 지방은 당연히 반골 지역 요주의 감찰 대상이 되어왔던 즉 이동부, 남부, 서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주류는 고사하고 사회통합보다 중앙정부에 강제로 끌려가야 하는 피집의 계층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뒤로 하고도 우크라이나의 사회 문제는 혼돈과 억압이 되풀이 되던 그런 깝깝한 사회통합이 요원한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서부 우크라이나의 분리 문제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막아왔고 눌러왔기에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영원히 이게 가능하진 않다고 합니다. 기회에도 교포들이 좀 있었는데 돈바스 내전 이후로 또 이번 전쟁으로 떠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타국에서 이승만 정권에서나 볼법한 일들을 겪은 분들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안 돼. 소문만 무성하던 괴물 미사일 현무5가 드디어 베일을 벗고 세상에 공개되자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 언론들은 현무5의 등장을 두고 앞다투어 보도하며 그 파급력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견제 중이거나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는 만약 현무5가 실전에 배치된다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며 무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도 현무5의 등장은 강력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에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도약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군사력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잠재력을 지닌 사건이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일부는 현무5는 러시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의 군사 자문단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현무5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푸틴조차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극단적인 조치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현무5의 전례 없는 반응과 함께 푸틴의 결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현무5 미사일을 공개하자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이미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비밀스러운 성능을 두고 이건 상상을 초월한 무기이다. 이 미사일의 존재 자체가 이미 새로운 군사적 균형을 깨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경외심과 적대심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미 현무식스 개발에 한창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한국의 놀라운 군사 기술력에 대한 정황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현무5가 공개된 지금 이미 한국은 다음 단계의 무기를 준비 중의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핵무기 없는 방위 전략을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그들은 한국은 이미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타이밍만을 조율하여 더 강력한 미사일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 속도와 기술력에 혀를 내돌렀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인 현무5를 겨우 4년 만에 개발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한국이 이미 기술적 준비를 끝마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린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현무5가 이렇게 공개되었다는 것은 한국이 이미 현무식스의 개발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결국 핵무기를 만들기를 위한 전초전으로 사실상 모든 미사일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왜 지금 이 시점에 현무5를 공개했을까라는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단순히 군사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현무5의 공개는 군사적 압도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 메시지는 한국의 새롭게 정의된 강력한 침묵의 힘이다. 즉 단순한 군사력 시위가 아닌 국제안보 지형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주요 외교 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고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보다 절대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괴물미사일의 상징인 현무5를 통해 단순히 방어만이 아닌 공격 능력까지 완벽히 갖춘 국가로 거듭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는 한국의 적대국들에게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현무5 공개에 대해 즉각적으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의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 긴장을 보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의 공격적인 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역시 현무5의 공개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며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역내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화에서 이루어진 군사력 증강으로 보고 이를 통해 한국이 미국과 더 강하게 연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견제하며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유지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러시아는 현무5의 공개 이후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반응이 이어뒀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가 보유한 파괴력과 그 전략적 중요성을 즉시 인식하며 현무5의 사거리와 파괴력은 러시아의 극동지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미사일의 속도와 위력 중거리 타격 능력은 단순한 지역 방어 무기가 아닌 동북아 전체를 파멸에 몰아넣을 수 있는 재앙적인 존재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푸틴의 군사자문단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한반도의 군사지형이 급격히 변화했음을 인지했는데요. 그들은 현무5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그 성능은 사실상 중거리 미사일에 가깝다고 분석하며 사거리 5천킬로미터 이상을 넘길 수 있는 현무5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무시하기엔 너무 강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푸틴의 반응이었습니다. 현무5가 동북아의 군사균형을 뒤흔드는 동시에 러시아 입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푸틴은 자문당과의 회의에서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적 국가가 아니다. 그들의 미사일 능력은 결국 러시아 무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이는 우리 안보의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의 전략적 동맹국인 북한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놀란 것은 푸틴의 이러한 평가 뒤에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주요 무기시설과 핵심 인프라를 지하 깊숙이 숨겨놓는 전략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기지 미사일 발사대 지휘 통제센터 그리고 핵무기 관련 시설들이 모두 경관지하 벙커의 위치에 있어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매우 강하다고 자부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무5가 공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기집혔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파괴력이 단순히 지상 목표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미사일이 발휘할 수 있는 고폭 관통 능력은 북한의 자랑인 지하 벙커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북한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온 지하 벙커가 시설이 현무5 앞에서는 마치 종이장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군사 전략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 경고했는데요. 푸틴은 이 점을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즉 러시아는 현무5가 북한 지휘부의 지하 벙커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실 깨닫자 북한의 방어체계가 한국의 군사력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 이를 계기로 푸틴은 북한과의 동맹을 재검토 하려는 것인데요.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와의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서 북한이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없다면 굳이 그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며 동맹 파기를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푸틴 정부의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이 오히려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현무파이브의 공개로 인해 이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를 새롭게 설정하고 국한을 지원하는 대신 한국과의 외교적 채널을 강화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무파이브의 파괴력과 사거리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억제하거나 견제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며 푸틴 정부는 단순히 군사적 대행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외교적 접근을 병행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현무파이브의 공개가 촉발한 군사적 파장이 단순히 군사적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군사적 판도를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한국을 경제적 같은 어로만 여겼던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북한을 주요 협력 대상으로 삼았던 러시아는 이제 한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군사 및 외교적 행보를 걸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전세계에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한국의 군사 기술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에게 큰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군사적 역량이 계속해서 발전하며 세계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당장 현무용 미사일과 함께 한국형 극초음속 현무 개발을 제발 멈추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중국 정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3단 추진체를 넘어서 5단 로켓 엔진 추진체를 연구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맨 위에는 다탄두 까지 붙여서 사용할 계획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건 다른 나라들이 초음속 로켓 기술을 개발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나라는 단시간에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사거리를 갖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정말로 드물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텐데요. 원래 한국은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산 탄도 미사일 기술을 벤치마킹 에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현무 탄도 미사일의 보유국인 인도의 아근이 미사일과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이후 더 많은 탄도 중량과 더욱 길어진 추진체로 사거리를 급속하게 늘렸으며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탄도 미사일 전력 강화하며 시스 기준 탄도 미사일 전력 세계 5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벨 현무 미사일 잠수함 개발 성공에 이어서 곧바로 보편적인 에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급 현무 미사일 을 개량한 현무 육류를 포함해 마지막 최상위 기술력 단계인 극초음속 글라이딩 다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현무 까지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따라 한반도 전체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역이 한국군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전부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과 일본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 사업부인 레이시온 과 스페이스 앤 시큐리티 는 현재 한국발 국방과 경구소 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 을 협력 하는가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세계 1위 미국이 한국산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 기술력 에 관심을 가지고 또 협력 까지 구상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미국이 협력 미사일 적국의 미사일 방어망 을 완전히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도 똑같이 야심차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은 발사시험 에 실패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뒤쳐져 있다는 평가 까지 들으면서 천조국 이라는 미국의 미사일 전력 에 먹칠 했는데요 지난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을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전세계는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동안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 을 자랑하는 미국이 비대칭 전력 이라고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 에서 적국 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뜬금없이 전혀 상관없는 중국은 주제 파악 못하고 자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일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중국은 미국과 미사일 기술력 을 비교하면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이 미국과 5년의 격차를 벌렸다며 칸구시보 등 많은 국영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중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이 이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헛에 넘치는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중국인들 마저 의외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 에 관해서는 러시아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대함 순항 미사일 을 개발할 때 러시아 s-720 야운 트 기술 을 어느정도 공유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중국 인터넷 에서는 중국의 둥펑 17 미사일 과 러시아 지르콘 미사일 중 누가 더 강한가 에 대한 주제로 많은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둥펑 미사일보다 러시아의 지르콘이 성능이 더 높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된 이유로는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이 대기권 중간 단계 요격을 막고 지상 레이더의 탐지를 불규칙한 움직임 으로 피해 지상 반공 무기가 쉽게 요격 하기 힘들 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미사일을 운영하면서 요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러시아산 지르콘 미사일보다 사격 거리로 짧고 속도도 느려 러시아 미사일의 타격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가 대규모 전쟁전 예전에는 한국과 협력해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석인 세스 720 그 순항미사일 엔진 기술을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기술의 후계자를 자청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바로 미사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과거 순항미사일 엔진 기술을 도입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2008년부터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하여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런 방식과 똑같이 극초음속 미사일 도우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방식이죠 이 초음속 대한미사일 기술을 우리나라가 기술자물류를 내고 완전히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한국의 위성한 법장치 기술과 기술까지 접목해 우리나라만의 램제트 엔진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국에겐 한국이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중국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8월 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영상과 엔진 360도 추진 체계를 전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한국형 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은 강한 불빛과 함께 순식간에 살았습니다 이처럼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실력에 중국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고속 비행체 특화연구센터를 방위사업청의 지원 아래에 설립해 극초음속 관련 기반기술을 습득 중이며 방산기업인 현대로템도 이중연 솔렌즈와 극초음속 비행체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보람에 탑재할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램제트 추진 방식의 극초음속 엔진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램제트 방식은 기존의 미사일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핵심 기술입니다 한두 부문의 흡입구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내부에는 램제트 특수 형상을 한구 주물을 통과한 후 급격히 좁아지게 하여 공기를 압축하게 됩니다 그럼 압축 과정에서 내부의 고체 또는 액체 연료와 반응할 수 있을 만큼 공기의 온도가 증가 하는데요 연소실에서 연료가 연소되면서 엄청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의 선두주자로 한국이 등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사일 지침을 폐지했다고 사실상 인정해 왔었는데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잠재적 적국을 견제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미국 정부 내에 판단하에서 모든게 이뤘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관련 기술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자 미국의 레이더 기업과 미사일 생산 기업인 레이시온 과 탄도 미사일 제작사인 스페이스 앤 시큐리티 역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여차하면 협력까지 건의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에 비해 극초음속 관련 기술 개발에 있어서 후발 주자에 속하지만 90년대 이후에 기초선행 연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마침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국 대열에 합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지상 발사 형식의 미사일 기술을 개발 중이며 발사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거리낌 없이 기술력을 증강시키는 모습을 보고 중국은 당황한 기색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는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 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일부 대도시가 한국 미사일 에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불편할 기색을 내뿜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는데요 중국이 불편을 나타내는 주된 이유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숙적인 중국이 둥펑 초음속 미사일 개발 에 성공시키면서 미국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아시아에 위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죠 한국의 위력을 애써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 가만약 극초음속 현무 이사일의 기술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세계적인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단숨에 등극하게 됩니다 중동의 거대한 전운이 감돌자 사우디 도 양국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최대 경계 태세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방산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게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우디 아라비아가 한국의 퀘십일 전투기 개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요 사우디 아라비아는 그동안 한국의 방위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퀘십일 전투기 공동개발 에 대해서도 자주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비공개 협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퀘십일 공동개발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군요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퀘십일 전투기를 6세대까지 발전시키며 한국과 함께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상태인데요 한국의 퀘십일 전투기 프로젝트는 실전생산 단계로 원활하게 진입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는 한국과의 공동계약을 제안하는 동시에 퀘십일 전투기 도입에 대한 강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퀘십일 전투기의 주요 경쟁자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제조하는 다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폭로가 있은 후사점 5세대 전투기 수출시장에서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프랑스 다소에서 어떤 발언을 하였기에 사우디가 한국산 퀘십일 전투기 도입과 공동개발에 대한 공식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 방산 협력 회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방산 역량 강화에 나선 사우디 측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결정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무기 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 측 강한 과 관련하여 성능적으로 우수하고 가성비가 좋은 방산 무기에 대해 사우디 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한국산 사점 5세대 차기 혹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우디 는 현재 미국과 유럽 무기 거래 많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은 사우디 F-35 전투기 등 무기 수출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 시켰으며 매맨 내전에 미국 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F-35 전투기 수출 제안 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무기라고 인식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K-11 전투기는 초기 설계 에서부터 5세대 세대로의 점진적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 했습니다 때문에 향후 6세대 계량 까지 가능한 기체 이며 현지 생산 시설 을 설립 하게 된다면 6세대 진화 시 까지 계속 되는 계량 으로 그에 대한 수익 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 보수 기간 이 현저하게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업과 수익을 나눈다 해도 수익성이 악화된 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는 생산 능력 도 프랑스 에 비해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기에 한국 방산무기 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빠른 납품 입니다 F-21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기 에서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 형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기역학적인 이유가 스텔스 특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뒷면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전파가 부딪혀도 다른 향으로 반사되어 레이더 면적 이 줄어듭니다 한국산 전투기 성능 에 대해서 세계가 놀라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기술력 은 이제 군사 선진국 과 비슷한 대우를 받기 시작 했습니다 한국 은 향후 미래전쟁에서 필수적인 스텔스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휴시빌 전투기는 21세기에 만든 유일한 4.5세대 전투기로 극찬받고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가더라도 휴시빌 전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사우디 대표단에는 사우디 주요 방산 기업인 사미와 블레이드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단은 그동안 여러 외신을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룬 눈부신 성장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5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군사력은 22위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국방비 지출은 세계 9위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로 지출 규모와 군사력 순위의 균형이 이상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한국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 에도 군사력이 뒤처지는 주된 이유는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 부족으로 있는 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방산기업 중 3위를 차지하는 아보알레드 CU 2030년까지 사우디 아라비아를 글로벌 방산산업에서 상위 25위 안에 드는 국가로 성장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생산가능한 외산 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천재 3% 불과한 자국산 무기 역량을 50% 아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방산업체와의 협력 이 최우선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산분야 특성상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해외기업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밀로 다루어지는 기술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업체와 상업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기업들은 이에 특화되어 있으며 정치적 지리적으로도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자유로운 협력 논해가 가능합니다 사우디와 한국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한때는 한국 한국경제 성장의 텃밭 이라 불리었고 최근에도 한국경제에 수많은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분야에서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협력이 확대되었습니다 4.5세대 한국21 전투기 도입은 물론이고 향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협력하며 사우디 역시 자국의 기술을 높여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들의 조종사 및 협상 단위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인근에서는 수출용 기체인 시제 55기가 하늘을 날고 있으며 이를 해외 조종사들이 참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에서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협상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무기 매체 워존 꾸준히 칼럼을 작성해 오던 앤드류 스미스의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앤드류 스미스는 미국에서 최근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무기경제 칼럼 리스트인데 앤드류가 F-21 전투기 한 대당 한국경제의 2.7 영향력을 분석한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칼럼 내용에는 한국 무기책계 연구에 대한 결과와 한국 방산이 한미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칼럼에 따르면 퀘-11 전투기는 25조원에 가까운 수출 유발효과를 가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부품 생산과 공장 주변 시설 운영 등의 부가 가치 유발효과는 최소 6조원 한국이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보유하는데 성공하는 기술적 파급효과는 약 50조원 까지도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퀘-11 전투기 개발과 양산이 완료되는 2026년 시작해 측정한 것인데요 더 이상 외산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산 전투기를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절약되는 모든 기술적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앤드류 스미스의 칼럼에서는 한국은 이미 퀘-11 전투기의 경제적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업 시작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1차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를 다지며 15,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Q-21 전투기 경제유발 파급력의 대외방위사업청 전투기 사업단장 은 Q-21 전투기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취업 유발 효과는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시에는 해외 수출 생산라인까지 가동되어 엄청난 인력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방사청은 Q-21 전투기의 최종 개발이 완료된다면 최소 200대 300대 이상의 해외 수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개발 단계에 계획했던 것보다 현재 상황이 더욱 좋아졌으며 생각지도 못한 유럽으로 해 홍보가 잘 되었고 수많은 지역에서 한국에 Q-21 전투기 구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폴란드가 적극적 이었는데 최근 독일이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사우디의 투자는 기술력 날개를 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에 큰 관심을 보이며 수조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용 무기 구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한국과의 다양한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미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의 천궁이 대궁 미사일을 1조원에 구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 협력 확대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천궁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접경국 예멘의 후티반군으로부터 받는 탄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 구매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구매한 방공 미사일이 바로 한국의 천궁 시스템 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한국의 무기에 만족하며 추가적인 무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긴장관계를 고려해 강력한 차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우디 아라비아는 주로 석유 수출에 의존해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방산무기 구매 시에도 현금 20을 지급으로 석유 부국임을 입증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약 300조원에 가까운 국방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현재 특히 5세대급 전투기 구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과의 오랜 협력을 통해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피시빌 전투기 공동개발 국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피시빌 전투기 수출을 적극 검토 중이며 사우디 아라비아 관심은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자본이 유입되면 한국산 전투기는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수출 및 자주 국방 기업을 위해서는 부품의 국산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품 국산화가 100% 달성되면 한국의 전투기 수출뿐만 아니라 자주 국방에 큰 기업을 할 것입니다 반면 한때 수출 실적이 없어 힘들었던 다소의 라팔은 현재 세계적 군비 증강에 힘입어 엄청난 판매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안만 무려 100대에 가까운 기체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팔은 지난해 개의 기체만 납품만 진행하였으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인 프랑스 공군에게 라팔 전투기 납품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12대의 생산 계획이 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프랑스 공군을 위한 내수용이 밝혔습니다 즉 라팔 전투기 생산 능력은 월 일대 수준 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팔 전투기는 1964 가량 수출 및 해외 수건 생산 이 예정 되어 있는데 현재 프랑스 생산 능력을 보았을 때 13년 이라는 세월 이 걸려야만 이 모든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현지 생산을 통해 도입 국가와 생산라인을 나누면 되지 않냐 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팔의 입장은 강경하다 일전에 인도에서 36대의 라팔을 구매하면서 인도 현지 생산을 원한다고 요구했으나 프랑스의 다소사는 인도 네 라팔 전투기 생산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최소 100대의 추가 주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의 접근 방식과 대조적 입니다 다소사에 따르면 현지 생산은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하였으며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3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스텔스 형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5세대를 끝으로 개량이 종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소가 라팔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초기 도입 비용 유지 보수 비용 뿐입니다 그런데 현지 기업들과 협력 하게 된다면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파일을 나눠야 하며 수익성은 극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공동 개발하기로 한 6세대 템페스트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사우디 아라비아 참여하게 된다면 그룹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고 전투기 인도가 수년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비해 일본의 국방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 에서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있었지만 결국 사우디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 남은 선택지는 P11 전투기 한가지 뿐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간 방산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 오가고 있습니다 한미방위 산업협력은 잠재력이 굉장히 크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뒤쳐져 있다는 것이 방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무기는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지만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산 분야의 한미 자유무역 협정 격인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외가 필수적 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 에 따라 자국 에서 생산 제조된 부품 절반 이상 부품 비율이 올해 65% 였고 2029년 75% 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국과 웰프를 맺지 않은 나라의 방산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제값보다 50%나 비싼 가격표를 붙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다면 방산 수출 상위 15개국에 포함된 미국의 우방국 중 웰프를 맺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부는 2022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랩 체결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산 페오십 전투기를 비롯해 이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만큼 이러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병은 전쟁에서 싸우는 보병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눈앞에서 저항하는 적군은 물론 내륙지역에 있는 주요 표적까지 제압할 수 있는 화력을 지니고 행사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명장들도 포병을 중시하고 잘 활용한 덕분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전에서도 포병의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기존 운용 개념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트럭에 견인되어 이동하는 전통적 형태의 야포 대신 트럭에 탑재되는 형태의 차륜형 자주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평화유지나 내전 등의 저강도 분쟁에 적합하다고 자주포의 활동에서 얻은 교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병이 숨을 공간이 없다 포병도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현대전의 대표적 개념입니다 나치 독일군 전격전의 영향으로 기갑 기계화 부대 위주의 기동전이 중시되면서 전차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자주포가 주목받았습니다 사실 냉전 시절에는 대포병 레이더를 비롯한 감시 추적 장비가 발달하면서 적포병의 위치를 파악해 타격하는 대포병 사격도 문제였는데요 적군의 대포병 사격을 피하면서 이를 피하려면 포격 구신속히 이탈의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포격을 재개하는 능력이 필수였던 것이죠 또한 포탄이나 로켓탄의 파편으로부터 포화 병력을 지켜줄 장갑도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에 따라 은백구나 K9처럼 일정 수준의 장갑을 갖춘 모든 포병 전력을 궤도형 자주포로 바꿀 수는 없었으므로 견인식 야포도 많이 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라면 국가 예산을 아끼지 않는 필리핀이 이번에는 한국산 자주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무력 도발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 중 하나로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 체급이 약한 필리핀은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무기 도입에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필리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입니다 이미 필리핀은 해군과 공군 전력에서 다수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여 우월한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리 잘급 호위함 두척과 니겔 말바르급 호위함 두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호위함 한척당 1년치 국방해산의 5% 이상을 지출한 것은 상당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호세리 잘급 호위함 해선까지 탑재하여 중국 유조선을 격침하며 한국산 무기가 중국을 제압하는 데 최적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군 분야는 이미 12대 페오십을 도입했으며 추가로 페오십 12대와 피시빌 블록원 10대 추가 도입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아끼지 않으며 한국 방산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하지만 해군 공군과 달리 육군 분야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거의 도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필리핀은 과거 136 구룡을 공여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구룡은 어디까지 천무 도입으로 인해 2선으로 물러난 장비 였습니다 그럼에도 필리핀은 이외에 육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최근 중국 군사도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필리핀은 노후화된 육군 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포병 전력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필리핀의 군사 훈련 초식을 보도하자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진행한 군사훈련은 포병의 임무숙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한 야포가 무려 101 105mm 견인포 였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155mm 포병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채 수십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105mm 견인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 육군이 보유한 핵심 포병 장비는 136 구룡 18문과 8무스 다만 21세기에 개발된 155mm 자주포지만 한계대대를 형성하기에도 수량이 모자랍니다 이외에는 포병 전력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 전력이 빈약한 상황인데요 한국산 천무가 각국으로 수출되는 시점인 지금 아직도 구룡을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필리핀 포병이 보유한 전력 노후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새로운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은 턱없이 모자라는데 정장 105mm 견인포는 무려 200문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105mm 견인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던 무기체계로 현재는 노후화된 견인포로 분류됩니다 155mm 자주포가 포병 전력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105mm 견인포는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국과 미국 등 군사당국은 비축한 탄약 재고량을 재활용하기 위해 자주포로 전환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다수의 100mm 견인포를 가지고 나와 포병 임무를 숙달할 정도로 매우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과 공군을 지속해서 현대화하는 것과 달리 육군 전력의 현대화는 훨씬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육군의 현대화가 더딘 이유는 필리핀 국토가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충돌하는 적성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해군과 공권력 증강이 더욱 중요했던 특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대로 육군의 현대화를 늦출 수만은 없습니다 필리핀 필리핀 육군은 정규군과 예비군을 모두 합쳐 20만이 넘는 규모를 유지 중에 있으며 필리핀 군내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과 공군 전력의 증강을 통해 중국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병력을 가진 주력군의 전투력 향상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데요 이러한 필리핀의 열악한 포병 전력 현실이 견인포를 5톤 차량에 장착하여 자주포로 개조한 무기체계이며 한국은 340만 발이나 위축된 105mm 탄약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풍력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풍익은 운전병을 포함하여 5명의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견인포 체계와 비교하여 무려 4명의 운용인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차량 정지 후 30초 이내에 방열이 가능하여 견인포와 비교하면 훨씬 더 빠른 사격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풍익의 초탄 발사 시간은 105mm 견인포보다 4번이나 감소한 일분이며 이동 준비 시간 역시 9분 30초 이상 단축하여 겨우 30초 만에 자주포에 이동이 가능하여 현대전장에서 포병 작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슈댄스쿠트 작전을 구사하는 데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열발까지 가능하여 포탄의 위력은 155mm 자주포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화력지원의 속도만큼은 그 어떤 155mm 자주포보다 더 빠르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풍익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단계부터 수출용 재식명칭 EVO-105를 부여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수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분명 105mm는 155mm에 비해 약한 살상반경 등으로 인하여 전장에서 2선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한국은 K9 자주포라는 최고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어 수출 물량이 K9에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에는 전술적으로 풍익을 수출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필리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전히 105mm 견인포를 200문 이상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비축된 105mm 포탄의 양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풍익을 개발한 것과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병 전력과 화력 지원은 강화하면서 105mm 포탄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풍익을 도입하게 된다면 비축해놓은 105mm 포탄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순차적으로 견인포를 자주포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포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필리핀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저렴한 도입 비용인데요 풍익은 한 번의 가격이 약 6억 원에 불과하여 40억 원이 넘어가는 K9 자주포보다 더 낮은 예산으로 다수의 물량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200문 이상의 105mm 견인포를 전량 퇴역시키고 풍익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1200억 원의 예산이면 충분할 정도로 풍익은 우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K9을 도입한다면 18문으로 구성된 한계계대를 편제하는 것에만 최소 7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K9의 구경이 더 크고 화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200문 이상의 105mm 견인포를 모두 대체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산 소모입니다 적은 국방 예산으로 다수의 구식현인포를 대체해야 하는 필리핀 육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강력한 화력에 K9 자주포를 소량 도입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우수한 풍익을 다수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풍익이 필리핀 육군에 적합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풍익은 차륜형 105mm 자주포의 특성상 매우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 중량이 가볍다는 것은 수송에 큰 이점을 제공하는데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수송에 유리한 풍익이 K9보다 필리핀에 더 적합한 것입니다 K9은 전투 중량이 무려 47톤으로 상당히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 조차도 K9의 중량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상륙 작전에서는 수송함의 배수량을 덜 차지하는 고시보의 의원을 선호할 정도로 자주포의 중량은 수송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풍익은 K9 자주포보다 3분의 1에 불과한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송 조건에서는 3배 더 많은 자주포를 수송함에 적재하고 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필리핀이 실제로 군사 충돌을 감행한다면 해상과 공중에서 조전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동시에 다수의 도서 지역에서 지상전력 간의 추가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송과 전기의 분리함을 가지고 있는 155mm 자주포보다는 풍익을 전선에 배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 수송함에 다수의 풍익을 탑재하여 각 도서 지역으로 전개하고 화력지원 임무가 끝난 풍익은 다른 지역으로 다시 신속하게 전개시킨다면 중국이 여러 해안과 도서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방어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익은 필리핀의 현재 작전 환경에서 구십견 인포를 대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인데요 한때 풍익은 120mm 박격포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그저 105mm 포탄을 재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전술적인 이점이 없는 것처럼 과도하게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도입되는 중형표준 차량을 기반으로 성능개량을 준비중인 것에 더해 새로운 수출시장 활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방산시장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여건의 나라가 많기 때문에 풍익의 효용성이 입증된다면 추가적인 수출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외하고 전세계 미사일 1위 국가로 등극한 사실에 모두가 깜짝 놀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집속탄으로 단 한 발만으로도 수백미터 반경을 초토화할 수 있는 악마의 무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집속탄이란 미사일이나 폭탄 내부의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달하는 소형 폭탄 자탄이 들어 있어 이를 공중에서 넓은 범위에 흩뿌려 일반 폭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를 말합니다 게다가 최근 중동의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잡은 이유도 바로 해당 집속탄 때문이라고 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집속탄의 위력을 기존에 15배 이상 늘린 신형 집속탄이 개발 막바지에 다다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MLRS 천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에서는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우리 국방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우디가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산 집속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으로 인해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한국산 무기에 도움이 없다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홈에서 해적지를 일삼으며 전세계 공공해적이 된 후티 반군은 얼마 전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미국 선박에 미사일을 날려 승무원 3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아덴만 인근을 지나던 미국 선박 트루컴피던스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정확하게 명중의 선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고 화물선 안에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트루컴피던스에 탑승했던 선원들은 후티 반군에게 미국의 선박이라며 이사일 발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격했다고 전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해적질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미국 선박을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선을 넘은 후티 반군의 만행의 중동정세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난감함을 느끼고 있는 곳은 사우디입니다 빈살만 집권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동정세를 안정화시켜 경제발전에만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모든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군을 필두로 한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폭격할수록 중동에서 후티 반군이 서방세계에 맞서는 천병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며 오히려 세력이 더욱 늘어가고 있고 덕분에 후티 반군과 휴전협정까지 깨지며 다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결국 사우디에서 중동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군사력 증강 및 자국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대한민국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대량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모습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문현장 로켓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격하며 한국 무기의 위력을 똑똑히 선보였는데요 후티 반군에게 주둔지를 기습당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우디군은 보복을 위해 사우디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후티 반군의 봉거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880km 사거리를 가지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문현장 로켓이 투입돼 첫 실전을 전세계에 보여줬는데요 국지적 도발을 삼던 후티 반군은 천무에 미친 폭격 이후 매우 당황하여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천무에 위력 이지만 사우디에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천무에 가장 위력이 큰 미사일인 KTSSM 지대지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군의 에이트킴스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KTSSM은 약 18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 벙커까지 관통이 가능한 침투관 통형 여러 입력 탄도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갱도 진지화 벙커를 파괴하는 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원래 한국군은 KTSSM이 부터 천무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천무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으로 천무에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량해 이루어졌고 폴란드와 사우디의 KTSSM에서 운용이 가능한 개량형 천무가 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기존 KTSS1에서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늘린 개량형 모델 KTSSM이 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천무 도입국들은 서로 도입하기 위해 줄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KTSSM의 개발이 진행중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KTSSM의 시제품 개발 착수가 발표되며 개량형 개발이 완성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거리를 기존의 180에서 300km까지 늘린 KTSSM의 북한의 거의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압력탄두는 물론이고 고폭탄두와 지속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존 천무의 지속탄인 KM26-227mm 로켓의 경우 650개의 자탄을 탑재하고 있어 단 한 발의 살상반경이 무려 축구장 4개의 크기 면적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600mm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난 KTSSM의 경우 최소 살상반경이 여의도 면적과 맞먹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KTSSM 미사일은 등장했을 당시에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7개 7개 국가의 해외 해외 평가단 앞에서 이루어진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표적의 카메라 눈을 정확히 맞추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해외 군사 관계자들에게 믿을 수 없다는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기존에도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주었지만 개량형인 KTSSM의 차세대 GPS가 탑재되어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SSM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력도 명중률도 사거리도 아닌 바로 가격적인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저렴하다는 토마우크 미사일도 한 발에 150만 달러 약 20억 원을 호가하는 지금 KTSSM은 한 발에 50만 달러 하나로 6억 7천만 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KTSSM이 역시 성능은 개량되지만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한 달에 82만 달러인 에이테킴스보다 훨씬 저렴한 미사일 인데요 KTSSM의 가격이 이토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국가의 현무시리즈 와 달리 국한의 장사 정포 물량 맞대응 위의 말 그대로 빛처럼 퍼부을 수 있도록 절충형으로 제작된 미사일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제밍의 강력한 군용 GPS 칩을 장착했고 덕분에 관성왕법 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 장치들의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KTSSM 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며 별도의 발사대가 아닌 대량으로 배치된 모든 창고에서 운용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KTSSM 두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기존 천무보유국들의 수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무를 비롯해 KTSSM 시장까지 앞으로 한국산 무기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최강의 창에 최강의 방패를 탑재시킨 KEE 흑효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특히 중동형 KEE 전차의 성능에 놀랐다는 평가를 받았죠 중동 형태의 전차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전차 운용이 원활하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고 포탑에도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설산을 질주하던 KEE가 폭염마저 버텨내면서 환경적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래 전장을 대비한 기술은 이처럼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한발 앞선 기술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박수를 보냅니다 뛰어난 품질과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유럽과 중동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세계의 방산의 거묵으로 거듭나기를 고대해봅니다 제맘 scale big bird 이빙 도 기대되나요 앞 후 이빙